제주 경찰의 고의적인 직무유기로 업무상 큰 피해를 받고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일이 끝나는 게 아닌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A씨는 현장에 오지도 않았으면서 점검일지를 최소 3차례 이상 허위로 작성하고 아, 경찰이? 네, 근무수당도 부당하게 수령한 모 경찰서 소속 경찰도 있었다며 관련 자료 공개와 함께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그 당시 마을회가 분여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보조금도 수령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약 1,700만 원도 허위로 신청해서 받아간 의욕이 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준비한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제주 지역 모 화약업체와 경찰 간의 갈등에 대한 내용인데요. 2년 이상 이어져 오고 있는 사안이고 양측의 입장도 굉장히 상충돼서 많이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들으시고 이해하셔야겠습니다. 업체와 업체 간의 갈등이 아니고 업체와 경찰 간의 갈등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제주에 화약업체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있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2년 이상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 하나씩 거슬러서 짚어보도록 하죠. 네, 우선 현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현재는 폐업했지만 당시 제주 지역 모 화약업체 대표였던 A 씨가 제주 경찰의 고의적인 직무 유기로 업무상 큰 피해를 받고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 씨는 경찰의 현장 점검 일지 허위 기재 등 다양한 의혹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 경찰이. 경찰이. 그 다음에 경찰이 화약업체니까 당연히 현장 점검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이 일지를 허위로 기재했다. 이것도 경찰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에 주장인데 이것만 놓고 보면 경찰이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것 같은 느낌인데 뭡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 들어볼까요? 네, 우선 A 씨는 2011년에 회사를 설립하고 2014년부터 화약고를 운영했습니다. 그는 2021년 4월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폐업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요. 경찰에서 폐업 신고 대신 허가 취소로 하자. 그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5월 21일 결국 경찰에 허가 취소로 운영을 접게 됐습니다. 본인은 폐업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만하겠다. 그런데 경찰에서 폐업 말고 허가 취소로 하자라고 경찰에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폐업 신고는 업체 측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운영을 접겠다. 허가 취소는 경찰에서 강제로 운영을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왜 허가 취소를 하자고 했답니까? 우선 A 씨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2021년 2월 경찰청 본청에서 전국 총기와 화약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는데요. 그때 A 씨에 대한 허가 취소 요구가 있었습니다. 본청에서?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A 씨는 2016년 2월 명예훼손죄로 1년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가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법상 2018년 2월 이후부터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 전부터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관련법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게 화약 관련 사고가 아니어도 명예훼손죄도?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네. 그런데 어쨌거나 그러면 그 A 씨라는 분이 일을 하면 안 되는 요건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라는 게 아마 경찰청 본청에서 내려온 감사 내용이겠네요. 그러면 제주경찰에서 그냥 허가 취소하면 되는 건데 아까 양해를 구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를 이런 전반적인 배경을 모르고 허가를 내준 제주경찰의 과실도 있기 때문이죠. A 씨는 일을 모르고 허가를 내준 그 경찰과는 평소에 자주 본 사이였기 때문에 불이익이 갈 수도 있으니 폐업 대신 허가 취소를 하기로 협의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폐업 신고를 안 하고 경찰이 허가 취소를 할 수 있게 자신도 협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제주경찰에서 원래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줬었고 그게 이제 본청 감사에서 나오니 그런데 또 경찰관 자주 봤으니까 저 사람 피해보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렇죠. 좋은 게 좋은 거니 이런 식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갔었고 이런 허가 신고와 관련된 일에 좋은 게 좋은 건 없는데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서로 그렇게 합의를 한 거니까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게 갈등은 잘 모르겠는데 네. 문제의 시작이 이제부터인데요. A 씨는 허가 취소 이후 화약을 다루는 이제 관련한 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허가 취소가 정확히 1년이 지난 2022년 5월 24일 경찰로부터 이 업무마저도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마저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이것도 관련 법에 따라 허가 취소 이후 3년은 해당 업무를 아예 취급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니까 화약을 다루는 일들은 경찰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위험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허가 취소가 나고 원래 법적으로 3년 동안 그 관련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했지만 그것도 이제 관리 대상인데 경찰이 그냥 일을 하게 뒀다. 1년 동안. 1년 동안. 그런데 갑자기 정확히 1년 지나서 일을 그마저도 못하겠다라는 게 이분의 주장인 거네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1년하고 2일이 지난 시점이었는데요. A 씨는 이와 관련해서 왜 그걸 이제서야 얘기했냐 이렇게 담당 경찰한테 항의를 했더니 그 경찰관은 자기도 몰랐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A 씨는 알고 보니 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공소시효가 1년이었는데 그 소송을 못 걸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다. 그리고 추후에 변호사 자문도 열어들었고 경찰 내부에서 들려온 그리고 이런 공문 같은 것도 있었는데 행정소송에서 A 씨가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애초에 사업 자체를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주경찰에서 허가를 내줬고 그게 경찰 본청 감소에서 걸리니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긴 해야 되는데 허가 취소 쪽으로 해서 마무리를 질려고 했었고 허가 취소하면 이 사업자가 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걸어서 이거 좀 다시 판단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공소시효가 1년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1년 동안 소송을 못 걸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원래도 아르바이트도 하면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거죠. 이걸 하게끔 놔뒀고 1년 지나서 그걸 갖다가 못하겠다. 네. 법적인 기한이 다 지난 다음에 네. 맞습니다. 복잡한데 뭔가 이해는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아닌데 일단 주장인 것 같고 네. 그렇죠? 네. 더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네. 2022년 6월 A 씨의 민원을 접수한 제주경찰청은 작년 5일 접수는 민원은 2022년 6월이고 이거에 대한 어떤 내부 감찰이 있었는데 작년 4월이었거든요. 허가 취소 처분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안내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면 아 인정했군요. 네. 당시 경찰이었던 경찰청 소속 비경의에게 경징계인 견책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게 잘못이 있긴 있었다고 내부에서도 결론을 내린 거죠. 다만 견책처분은 이후 비경의가 제기한 소청심사위를 통해 군문 경고로 감면됐습니다. 지금 이 A 씨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경찰이 고의로 한 건지 아니면 비경의가 얘기한 것처럼 단순 과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얘기로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경찰 쪽에서도 잘못이 있는 것은 인지를 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이 끝나는 게 아닌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A 씨는 2022년 폭죽을 사용하는 행사가 열릴 당시에 현장에 오지도 않았으면서 점검일지를 최소 3차례 이상 허위로 작성하고 아 경찰이? 네. 근무수당도 부당하게 수령한 모 경찰서 소속 경찰도 있었다며 관련 자료 공개와 함께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이 경찰도 비경의와 같은 내부 감찰을 통해서 직권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밖의 다른 경찰서 두 곳에 소속된 화약 담당 경찰 두 명도 같은 감찰을 통해서 주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다만 경찰 관계자는 개인 신상을 이유로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확인이 안 된대요. 네. 뭔가 그런데 처분들은 있었네요. 보니까. 주장은 점검일지 허위 작성에 근무수당 부당수령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야 이거 뭐가 옳은 건지는 지금 저희가 이 얘기만 들어서는 판단하기가 어렵긴 한데 뭔가 내막이 있긴 있는 것 같은 그런 맞습니다. A씨는 경찰 처분이 제 식구 감싸기 수준이다. 2년이 된 지금까지 그 어떤 의혹도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고 난 너무 억울하다라면 이제부터는 적극적인 법정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취재한 내용의 굉장히 짤막한 부분만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서로의 주장이 상충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뭐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이 더 확인될 것 같아서 이제 나중에 다시 다뤄보도록 다시 그 후속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화약업체가 있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업체와 업체 간의 갈등들은 많은데 업체와 경찰 간의 갈등은 또 굉장히 생소합니다. 나중에 다시 전해주시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 소식은 앞서 두 차례 다룬 바 있는데요. 제주시 서부지역 모 마을 논란과 관련한 후속 내용입니다. 아 그죠. 땅 문제부터 해서 이장선거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데구나. 네. 맞습니다. 논란이 좀 많이 나오는 모양이네요. 일단 전해주셨던 논란의 내용이 크게 세 가지였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맞습니다. 정리 먼저 하고 넘어갈까요? 네. 첫 번째 논란은 이 마을이 수년 전 운동장 조성 등을 위해 주민 돈으로 땅을 구입했는데 알고 보니 마을 관계자 일부가 소속된 모 영농조합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점을 다수의 마을 주민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란은 올해 1월 치러진 이장선거가 공고문마다 내용이 달랐던 점 향약에 없는 규정을 제시한 점 등의 이유로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논란은 2022년 12월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받은 보조금이 부풀려졌던 것으로 제주도 감사위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맞네. 그 마을 땅 문제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맞습니다. 그렇죠. 부정선거 논란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사실 향약이라는 게 또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거라서. 맞습니다. 그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감사위와 관할 읍차원에서 조치가 이루어져서 끝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맞죠? 맞습니다. 거기 또 논란이 더 이어지는 겁니까? 세 번째 논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보조금 부당 수령과 연관돼 있는데요. 그 당시 마을회가 분여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보조금도 수령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약 1700만 원도 허위로 신청해서 받아간 의욕이 일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있고 분여회관은 또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다. 각자 리모델링 사업을 했는데 보조금을 부당하게 더 많이 신청해서 받아갔다는 내용. 맞습니다. 이게 지난번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보조금이 700만 원 정도 부풀려졌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암암리에 이렇게 분여회관, 마을회관, 노인회관 이런 거 다 충격되면 커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작은 마을인데 이 정도 금액이면 이건 작은 규모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수사당국도 이 마을에 관련해서 굉장히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결국 제주 서부경찰서에서는 마을 땅 문제와 관련해 사기 혐의로 입건한 마을 관계자 두 명에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사람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감사위가 특별감사를 통해 적발했었던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보조금 부당 수령 사안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그 마을에는 지금 일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보니까 다른 문제들은 더 안 나오면 좋겠긴 한데 어쨌거나 그런데 지난번에 이 기자님이 취재를 해오셨을 때도 마을회 관계자들한테 관련된 걸 물어봤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오로지 마을을 위한 일이었다. 그렇게 말했죠. 마을을 위한 충정에서 한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러면서 혐의 부인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진술들하고 있습니까? 보조금 부당 수령 관련으로 새로 추가된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현재 경찰은 감사위랑 마을이 속한 관할 읍 등으로부터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더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나가는 곳에 우리의 세금이 쓰이는 것이고 그렇죠. 이게 하나 둘 쌓이면 굉장히 큰 돈이 됩니다. 이것도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고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최근 들어 제주 해상에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동반한 어선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큰 사고 몇 가지를 대략적으로 짚어본 후에 전반적인 사고 통계를 살펴보고 원인은 무엇인지 해경과 행정당국은 어떤 대책을 강구했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좀 사고가 많긴 했습니다. 최근에 들려온 소식들이. 구조된 사례도 있긴 한데 숨지거나 크게 다친 일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지난 8일 성산은 온평포구 해상에서 서귀포선적 A호가 전복됐습니다. 소형 어선이라 승선한 선원은 2명밖에 없었고요. 해경은 다행히 이들 모두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가 발생하기 일주일 전인 지난 1일 마라도 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해상에서는 근의 연승선적 B호가 전복됐는데요. 선원 10명 중 2명이 숨지고 1명은 여전히 실종상태고 뭐 이런 다수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또 지난달 15일 서귀포항 남서쪽으로 61km 떨어진 해상에서 부산선적 화물선 금양 6호가 침수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해경의 긴밀한 대처로 선원들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제주가 사실 어업활동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지역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소식들이 들려오긴 하는데 올해 초부터 대형사고가 좀 잇따라 발생해서 걱정이 크잖아요. 맞습니다. 실제 제주 해상에서 어선사고는 매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주 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자초, 충돌, 전복, 침수, 화재 침몰 등 6대 어선사고는 2021년 115척, 2022년 116척, 지난해 110척, 올해는 현재까지 20여 척으로 해마다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수협중앙의 제주 어선안전조업국에 따르면 부유물 감김, 기관 고장, 조타장치 손상 등 그 밖의 사고들도 2021년 72건, 2022년 85건, 지난해 64건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사고들이 좀 많기는 합니다. 이게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환경문제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주라든가 행정당국이나 해경, 유관기관 모두가 다 힘을 모아서 이런 사고 재발을 막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중요한 몇 가지 사고 원인들을 살펴보면 우선 V-PASS라는 중요한 장비가 무용지물화됐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V-PASS는 선박이 70도 이상 기울면 자동으로 위험경보를 발생해주는 장비인데요. 정부는 2011년부터 해난사고에 대비해서 V-PASS 어장관리선과 무동력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세월호의 영향이 있었죠. 네. 그렇죠. 하지만 최근 통영에서 발생한 어선사고, 마라도 어선전복사고 당시 어선들 모두가 V-PASS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조난 신고가 해경 상황실로 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V-PASS 장비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도 출항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가 고장나도 버려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초기 대응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V-PASS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기울어지면 신고가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동을 안 해도 출항할 수 있다. 이거는 면밀하게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한 어선들이 악기상 속에서도 출항을 하는 점도 문제가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지난 1일 마라도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사고의 경우 당시 사고 해역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고 5m가 넘는 거센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주들은 생계를 위해 조업을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실제 제주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해상에서 풍랑특보가 발효됐을 때 발생한 6대 해양사고의 피해 선박은 52척에 이릅니다. 그러나 풍랑특보가 발효되더라도 이미 조업하기 위해 바다로 떠난 어선을 되돌아오도록 강제할 수단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한데 저도 사정을 좀 들은 바는 있어서 파도가 높게 쳐도 풍랑특보가 있어도 어선들이 간단 말이죠. 이유가 있는데 저는 조금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요즘에 기상 상황 자체가 안 좋은 날이 많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다수의 어민들이 최근 몇 년 들어서 날씨가 굉장히 요상해졌다 이렇게 입을 모읍니다. 기후변화로 바다 환경이 변하면서 돌풍이 늘고 파도는 세졌고요. 특히 수온이 높아지면서 가까운 바다에선 어류씨가 말라버렸습니다. 때문에 어선들은 생계를 위해서 더 먼 바다로 나가야 하고 그만큼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 부분인데 단순하게 풍랑특본들 왜 나가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생계랑 관련돼 있다 보니까 기후변화가 여기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이거 뭐 어쩔 수 없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지난달 28일 제주를 찾은 자리에서 농무기 해상치안과 해양사고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는데요. 이후에 해경청은 제주해경청은 트리 분석 기법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트리 분석 기법은 사고 유형별 원인을 연역적으로 도출을 하고 그 결과를 개념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해경은 사고 원인을 인적 요인, 물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 3개 요인으로 분류하고 이후 세부 원인까지 도출을 해서 그에 맞는 구체적인 예방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은 사고가 있을 때마다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정리가 잘 돼서 실행이 잘 됐으면 좋겠고 요즘 제주도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 어선 사고도 소식이 꽤 많이 들려옵니다. 뉴스 보면은. 맞습니다. 통영에서도 한 번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9일 제주선적 20톤급 어선이 전복돼서 4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14일 새벽에도 139톤급 어선이 침몰해서 11명 가운데 10명이 구조됐지만 3명이 숨지고 1명은 실종됐습니다. 연초부터 좀 걱정되긴 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고 없도록 대비를 좀 잘해 주시고 어민들께서도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도 꼭 좀 인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스의 줄보의 이창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